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쟁 상태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북한 핵무기로 그것은 실존하는 위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다음 북한이나 중국의 술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텐데 2018년에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노래하며 사람들을 또 속였습니다. 그때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책의 운운을 외쳤던 사람들이 임기를 불과 몇 달 앞둔 그런 시점에서 기어코 종전선에 대못을 박을 모양입니다. 워싱턴에 우르르 몰려가서 종전선은 필수다라고 어거지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관변연구소의 책임자급들의 주장을 접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강한 의심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적대국가들이 바라는 정책을 관철시키고 자기 나라의 국민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어떻게 저처럼 목을 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25일날 연합뉴스는 한미정부 간 종전선언 문안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관변 매체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어느 정도 신뢰를 둬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 당국자 사이에 이 문제가 심도 있게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만 종전선언 문안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전선언일 내용과 종전선언의 위험을 알게 되면 반대할 것입니다. 11월 30일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회가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콘퍼런스에서 참가해서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 종전선언을 위해서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습니까? 수많은 합의 가운데서도 의미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낭북 간의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11월 30일날 정부의 대표적인 통일외교암도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장들이 미국 와신톤에서 종전선언의 여론조상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국책연구원장의 종전선언 필요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브루스 쿨링너 헤리티지 대단의 선임연구원 주장입니다. 한국 발표자들이 비핵과 협상의 교착 원인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보는데 실제는 북한의 적대정책에 기인합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의 계리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올해 들었으면 다섯 가지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주장입니다. 종전선언의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국익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지켜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소 기관장들 가운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정권의 목표에 부역하는 사람들뿐이라는 생각에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더 많이 걱정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12월 2일자 동아일보는 전 외상이었던 일본의 고노 다루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고노 본부장은 과거 한일 지소미아 파동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고노 전 외상은 실제 북한이라는 적의를 가진 국가가 존재합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여러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데 종전선언을 하면 적의가 없어졌으니까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계획도 멈추겠다고 명확히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북일 외교관계를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적의가 없어졌으니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한국의 관변연구소의 수장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적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났다고 가정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좌파 정권이 연장되면 결국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로는 현실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크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게 되었다고 대환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종전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말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만 환영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국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도 말리고 일본도 말리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